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독일의 빌트지가 우크라나의 사기선전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나인들을 고문실에 가둬놓고 잔악행위를 하면서 생리를 뽑아 금을 채취했다는 선전은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계인들은 우크라나의 선전만 보고 아웃슈비치나 다름없다고 한때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빌트지의 취재결과 소쿠리에 모아놓은 금리들은 현지 측과 의사가 모아놓은 것을 도둑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나 국방부는 이 금리빨 무더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하리코프즈 빼스키 라트코프스키의 마을에 있는 러시아군 고문실에서 발견한 것이라면서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러시아군의 잔악행위 증거가 얼마나 더 발견될 것인가 하고 세계인들의 공분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독일 빌트지는 이 금리무더기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60세의 세르게이란 현지 치과의사였습니다. 그동안 이 치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모아놓았던 금리였을 뿐 고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치과의 세르게인은 이 지역에서 자신이 유일한 치과의사라면서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로부터 나온 금리라고 확인했습니다. 세르게인은 러시아인들이 자기 집을 털어 금리를 도둑질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생리를 뽑는 잔악행위의 증거로 둔갑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미스터리입니다. 러시아인이 금리를 도둑질해 우크라나 국방부에 선전 도구로 활용하라며 넘겼다고 판단하는 것도 뭔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 매체들도 아우슈비스가 우크라내도 있었다면서 보도했습니다. 이를 접한 국내 시청자들은 어이없게도 러시아가 공산주의라면서 멸공을 외치는 천국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나의 승리를 빈다고 외치는 이도 많습니다. 러시아가 국내 매체에 대해 소송을 걸릴 일이 없으니 선정적이면 조회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마구 주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별 상관도 없는 우크라나의 빙유돼 앞뒤 가리지 않고 반러 혐오 정서를 일으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노바이점 야삼 남쪽 카라해에서 레이더 신호를 끄고 자망한 러시아 해군의 K-329 보레이크 벨고로드호가 바렌스에 나타났습니다. 벨고로드호가 무슨 임무를 수행 중인지는 러시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구세계는 이 잠수함의 동향만으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ICBM은 물론이고 500미터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키는 해골의 포세돈 6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서구 미더들은 며고로드호가 북중 영역에서 포세돈을 시험 발사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포에 질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나가 즉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벨고로도 함장 안돈과 그 부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살생부에 올렸습니다. 함장이야 적국의 요인이 그렇다 치고 부인까지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여차하면 살해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핵병기창인 제12천국 이거로 아나도리에 비치 콜렉스니코프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살생부에 올렸습니다. 바로 미로토바리츠 피스키퍼라는 명칭의 암살명단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는 그의 정식 직책과 여권번호 이메일 어드레스를 명시했습니다. 또 자동차는 볼보를 타고 있다면서 번호판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인적사항과 장모의 신상명세까지 적시했습니다. 우크라나는 이처럼 악랄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여야 한다는게 우크라나입니다. 우크라나 살생부에는 철학자 알렉산드로 두귀네 딸 다리아 두귀나도 올라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정보당국자를 이용해 미국은 두귀나에 대한 차량폭탄 테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냈습니다. 익명의 미정보당국자는 차량폭탄 테러는 순전히 우크라나 정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사건을 사전에 알았다면 우크라나에게 알아듣도록 훈계에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귀나가 암살된 직후 러시아는 끼에프의 소행으로 지목했고 용의자로 우크라나 국작자 2명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지목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뉴욕타임즈가 우린 안했어 라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논처를 보면 우크라나가 하는 짓이 앞뒤 안 가리는 스타일이라 자칫 미국에 불똥이라도 튈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나 전쟁 보도는 코미디입니다. BBC의 제레미 보윈 기자가 헬멧과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총탄이 빗발치는 최선선에서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온갖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여성이 걸어오면서 저 친구 길바닥에서 뭐하나 하고 물구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방송으로 여겨지는 BBC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이런 사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BBC는 그냥 사기 매체이니 참고하고 말고 할 가치도 없습니다. 또 러시아군 BMP-2 보병 전투차가 우크라나군에 백기 투항하는 장면도 미심쩍습니다. 화력이 막강한 보병 전투차가 소초로 무장한 소대 병력에 투항한다는 게 좀 말이 안됩니다. 보병 전투차는 달리다가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멈추고 항복하는 것으로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다소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정찰자산 지원입니다. 미국은 우크라나에 위성 정찰 데이터를 보내 러시아군에 대한 정밀 공격을 도왔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미국의 정찰자산은 대부분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레이저 무기로 자국 상공을 도는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위성에 눈을 멀게 하는 방식이라 비파괴 형식으로 우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해치울 수 있습니다. 증거도 남지 않아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GPS에 대항해 중공해 러시아판 위성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나스보다는 정밀도나 커버 범위가 우세한 중공해 베이더우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군은 군용 글로나스보다는 미국 GP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참에 중공과 손을 잡고 GPS의 아성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공해 베이더우는 이미 137개국과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우크라나 분쟁을 계기로 위성항법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를 누려오던 GPS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나의 스탈링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으로 도움을 주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난데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나 편이라면서도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엔감독하에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 주민들이 나가라고 하면 러시아는 철수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크림은 후르쉐오프가 실수로 우크라나에 떼어주기 전에는 1783년부터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림에 대한 수도 공급은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안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우크라나는 중립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분쟁이 지속되면 사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러시아가 지금 부분 동원을 하고 있지만 크림이 위험하면 전면 동원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양쪽의 사망자 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나보다 3배나 인구가 많다면서 전면전에서 우크라나가 이길 것 같지는 않으니 우크라나는 국민을 위해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일링크 정보를 우크라나에 제공함으로써 8천만 달러를 썼고 스페이스X와 자신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나를 돕다가 이제는 이게 아닌가벼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 미국과 서구에 뺨따귀를 날렸습니다. 바이든의 석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빈살망과 설전까지 벌인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7월에 바이든이 다급한 나머지 숙유고 들어갔지만 그 뻔한 속내의 사우디가 속을 리 없습니다. 오펙은 플러스 형태로 러시아와도 연합하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6월에 배럴당 120달러하던 유가는 현재 80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오펙의 감산발표로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오펙 현국이나 러시아로서는 다시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도 전쟁 비용 조달에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미국과 서구에 다시 한번 강타를 날리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중공, 인도와의 제휴관계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기를 풀고 유가상환자를 실시해 국제유가 인상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그냥 바보 짓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오펙에 대해 적대국인 러시아 편을 썼다면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리도 해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펙의 시야가 좁다고 훈계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고립될 뿐입니다. 민주당의 미국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전광석화가시 파괴해 천연가스 젖줄을 완전히 끊은 것 같았는데 노르트 스트림2의 두 줄기 파이플라인 가운데 하나는 파괴됐지만 하나는 멀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루야 노보시와의 인터뷰에서 파괴되지 않은 노르트 스트림2 한 가닥을 통해 이외의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다 완성해놓고 독일이 인증을 해주지 않아 개통을 미뤄왔던 라인입니다. 러시아는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가스를 받을래 말래하고 공을 2위에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이유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수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윌리엄 스폰스 미 CIA 국장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2027년까지 타이완 공격 준비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시진핑이 통일 즉 타이완을 차지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지만 무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2027년까지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하라는 것이니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그런 짓을 했는지 요즘 CIA는 그런 것을 파악할 능력이 안됩니다. 보안스 국장은 또 중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가 고전하는 것을 보고 중공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중공은 러시아가 전장에서는 다소 고전하고는 있지만 경제전, 지정학 전쟁에서 아주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안스 국장의 인터뷰는 그저 희망사항을 섞어 CBS에게 기사거리 하나 던져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